우주소녀가 한중 합작그룹이잖아요. 누가 외국사람이고 외국사람 3명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거든요. 그거를 제가 문제로 내려고 했는데 세 분 이렇게 회장님 있습니다. 아시겠어요?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죠? 완벽하죠?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만 딱 받고. 예 우리 회장님.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중 관계가 좀 경색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. 엔터테인먼트가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게 어떻게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우주소녀 멤버들 중에 중국 멤버들이 느끼는 그런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해결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? 어렵네요 기자님. 이 친구들이 한중 관계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. 그죠? 그냥 쥐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